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민들이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바람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운동권 무리들이 대한민국의 곡관을 불법 탈법으로 해처먹은 범법자들 전과사범 이재명과 민주당 국회의원 같은 자들을 법의 심판대위에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와 정의 공정을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들의 바람이죠. 윤석열 대통령 지금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주사파 운동권 세력들이 장악을 한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무관용 법치로 들여밟았죠. 자 지금 문재인이가 드디어 터졌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간 20조원대 보조금 지급 지금 난리가 났으며 문재인 정권의 보조금 실태 윤석열 정부 대공개 예정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자 JTBC가 단독으로 문재인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JTBC는 단독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단체에 20조원대 보조금 지급 많이도 헤쳐먹었죠. 윤석열 현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 활발했던 비영리단체 국고 보조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차 조사에서 5년간 20조원 넘게 보조금이 지급된 걸로 파악이 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돈이 정당한 지급이었는지 일일이 다 들여다볼 계획인데요. 또 한 번 문재인 전 정권 윤석열 현 정부 사이의 충돌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월부터 두 달간 20여 개 부처를 상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등 비영리 민간단체에 얼마나 많은 국고 보조금이 지급됐는지 조사했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한 국고 보조금만 따로 조사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5년간 비영리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 보조금이 20조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 3조원 되었던 국고 보조금이 매년 수천억 원씩 늘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에 들어서서는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중앙정부에서 지급된 국고 보조금만 매년 1조원이 넘는다라며 중앙과 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사업 지방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보조금까지도 하면 그 규모가 연간 수조원대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특히 일부 단체에서 부당하게 보조금을 챙기는 등 부정사례들이 나온 만큼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강도 높은 조사와 재정비를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위문입니다. 라고 윤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소외 공무원 사건과 통계 조작 위혁 등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고 보조금 지원 실태까지 전면 조사에 나서면서 전현 정부 간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JTBC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깊숙하게 들여다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의 불투명성을 거론하며 국고 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귀족노조 등 노조 부패를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업 공시 제도와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세금인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원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는 미흡했고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위문이라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속해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야 한다. 혈세를 쓰는 것에 성력은 있을 수 없다. 현재의 국가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라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향후 각 부처는 소관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사업의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 회계에 대해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전날 밝힌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패단을 정상화하고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라며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노조 부패와 민간단체의 국가 보조금 유형 등을 패단으로 규정한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실은 조만간 곧 새로운 것을 또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 민간단체 국가 보조금 전수조사 결과 발표 기가 막히죠. 대통령실은 28일 문재인 정부 5년간 이루어진 국가 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시민단체 등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재정비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난 5년간 국고 보조금 규모 관리 실태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안다라고 전했다. 이어 현황을 파악해 보니 시민단체 등에 지급된 금액이 매년 1조원 상당에 달하는 데다가 회계 부정 등도 확인돼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판단. 이 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내일 중 28일 내일 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향후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언급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민 혈세가 민간단체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시민단체 등에 대한 국고 보조금 지원 체계의 전면 재정비를 지시했었다. 자 지금 이 소식은 국내 최대의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 이미 올라갔으며 수만 명의 유저들이 문재인 드디어 큰일 났다. 한마디로 문재인 발칵 뒤집어졌다라며 역시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답게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의 이 보조금 제대로 뒤집어엎었다라는 성원, 댓글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